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미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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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그래그래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여기 봐봐 여기 여기가 바로 연구실이야 어 여기가 바로 히어로 연구실이구나 여기 히어로 연구실인데 어 우리가 여기서 히어로의 능력을 하나씩 하나 골라가지고 이 도실에 우리가 지킬거라고 자 한번 먼저 이 앞에 있는 음 팬텀 얘를 한번 입어볼게 얘는 뭐하는 애지 내 몸이 녹색이 됐어 어 녹색이 됐어? 어 뭐야 손에서 막 번개가 나가는데 야 오 이런 능력을 가진 애구만 너무 멋있다 날라다닐 수도 있어 날라다닐 수도 있네 역시 히어로 역시 히어로 이건 뭘까? 어? 얘는 약간 번개맨인거 같기도 하고 오 얘는 뭐하는 애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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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이 누르니까 여러분 오! 오! 얜 진짜 빠른 능력을 가진 손도 엄청 빨라 손도 손도 엄청 빠른 능력자였구만 번개맨 그리고 얘는 어 얘는 불꽃소내인거 같지? 불꽃맨 어 한번 써볼게 오! 간다! 뻥 뻥 손에도 불꽃나가 얘는 오 무섭다 무섭다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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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애구나 그리고 얘는 약간 얘는 캡틴 마블 같은데? 뭐하는 애가 얘는 오! 눈에서 눈에서 레이저가 눈에서 레이저가 눈에서 레이저가 눈에서 레이저가 우와! 오 멋있다 어 얘는 얘는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구나 어 얘는 뭘까? 얘는 약간 여자 캐릭터인가봐 그치? 어때 나 섹시해? 우웩 아 능력 볼게 손에서 뭔가 나가는데? 오 오오 뭔가 어둠의 힘같이 생겼어 그니까 오 되게 빠르고 좋다 얘는 응 그리고 얘는 뭘까요? 브이맨인가? 뭐지? 오! 얘 번개맨 찌찌찌찌찌 아 얘가 번개를 하는거 어 얘 높이 날수있어 얘는 우웨어억 얘는 번개를 쏘는애였어 번개맨 어 번개맨이었구나 피카츄 백만볼트 피깟피깟 어 그리고 얘는 어 아이스맨인거 같은데 누가봐도 어 뽕 뽕 얼린다 얘는 얼리는앤가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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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너무 리얼해 뽕 뽕 뽕 어 이런애구나 그럼 미호도 한번 영웅 캐릭터를 골라보도록 해 나는 아까 보고 얘를 하려고 마음먹었어 아니야 아니야 걔는 내가 하기로 결정했어 이런 그러면 내가 얘 할게 어? 아니 걔를 한단 말이야 오오 좋았어 좋았어 그러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자 번개맨과 그리고 넌 뭐니 벤타? 반타? 벤타? 뭐 스파이거리겠지 뭐 스파이거리 같은거겠지 야 그러면은 우리 도시를 한번 구하러 가보자 가보자 뿅 어 여기도 총도 얻을 수 있네 총도 하나 골라가자 어 나는 앰뽀 비싼 총은 다 가져가 그냥 앗 앗 앗 엠포는 사는거야? 어 어 사는거야 사는거야 어쨌든 나쁜사람이 있으면 이걸로 아주 혼내켜주는거야 가자 그래 가자아 오 저기 차도 대기되있구만 가자 우리 나쁜사람들을 혼내주러 가자 어디로 가는거니 이거 올라가는건가봐 엄청 빠르지롱 요기요기야 요기요기 요기 빨리와 스파이걸 lage 같 가자 출동이 다 출동이다 타 스파이걸 탔다 나쁜사람들이 어디선가 있다 우리가 그 나쁜사람들을 혼내켜주러 가는거야 조심쳐 어 깜깜한데 도시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것 같아 야 우리가 영웅이다보니까 확실히 비밀장소에 있네 어 도시에 도착했다 나쁜사람이 없는지 잘 보도록 해라 저 큰 도시로 가야될 것 같아 그래그래 저 엄청 큰 도시로 가서 나쁜사람이 있으면 혼내켜주는거다 정면에 빨간색 반짝이는거 보여? 어? 저기 뭐 반짝반짝거리는데 아무래도 임무가 생긴거 같지? 그런거 같지? 절로 한번 가볼까? 저기 임무가 떨어진거 같습니다 스파이걸씨 가서 어둠으로 장악했군요 그러게요 악당들이 도사리는거 같습니다 어 여기 그냥 클럽인거 같기도하고 아니야 여기 있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보자고 음 뭐야 뭔가 삑삑 소리가 나 악당들이 있는거 같아 악당들 어디있나 용서치 않겠어? 어디있나 능력을 써 스파이걸 1번 누르고 저기 빨간색있다 저게 악당이야 악당을 물려쳐야돼 오케이 오케이 악당 잡았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클럽에서 나쁜짓을 하고 있었던게 분명하구만 우리가 지켜줘야겠구만 선량한 시민들을 말이지 악당들을 다 잡은거 같은데 어 끝나버린건가? 어 아닌가? 여기 위에 뭐가있어? 한번 올라가봐 어 여기야 여기 스파이걸 올라가 올라가도록 해 자 너의 민첩함을 이용해서 저걸 피하고 가는거야 가자 가자 올라왔어 올라왔어 어 잠깐만 조심조심조심 이거 다음엔 아퍼 어 다음엔 아픈거 같아 자 일로가자 어 피하고 피하고 요기요기요기요기 촥 촥 둘째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지 이 클럽에서 말이야 촥 으아니 이걸 어떻게 피하지? 으아니 괜찮아 괜찮아 으아니 아아하아하하아 근데 여기 아 여기 계단이 있구나 스파이걸 죽은거야? 나 영웅 맞아? 어 저기 범인이 있다 내가 잡고갈게 이 녀석이 돈을 털고있었어 이녀석이 금고였어 여기에 어 잡았어 내가 범인을 야아 내가 범인을 잡아서 무려 2천원이나 벌었다고 어 우리 부자 됐어? 어 어 어 스파이골 내가 임무를 완수해서 말이지 돈도 벌고 누기를 지켜줬다고 짱이지? 넌 진짜 진정한 헤어로야 어 잠깐만 내가 죽었는데 범인이 갑자기 오고있네? 어? 너 어딨어? 나도 지금 본진에 있거든? 너도 본진에 있니? 나 지금 차타고 나가고 있어 그래 그래 그럼 이번에 나는 다른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캡틴 마블을 해봐야겠어 저기 바짝바짝 빛나는 곳에서 만나 그래 나도 지금 글로 가고 있어 어이 스파이골 보석살기 털린거 같다고 어이 범인 발견 아니 부수 도착했어? 어 나 범인은 지금 쫓기고 있어 범인이랑 싸우고 있어 안돼! 조심해 나 지금 가고 있어 어 나 지금 쫓아가고 있어 어 미치겠네 안에 있는거야 안에? 어 지금 보석살 저기 그 그 그 그 그 옥상에 있어 옥상 아니 이녀석 어디갔어 또 안은 어떻게 들어가지? 아니? 이럴수가 그랬던거였어 일로 기어갔구만 옥상? 옥상? 음 도망갔나봐 어? 어 발견 뭐야 뭐야 아냐 저 안에 있어 저 안에 아 여기 밖에도 있는데 어 빨간색깔 쏴 쏴 쏴 쏴 야아 아 놓쳤다 아 놓쳤다 어떻게 다 같이 들어가지? 아 여기는 우리가 지켰나봐 저기 은행 저기 은행도 반짝반짝 빛나 빨리 가자 히어로 니가 운전하길 바래 저기 반짝짝 빛나는 저기 은행이 보이나? 저기 도둑이 된게 분명하다 절로 이동을 하겠다 빨리 이동하라 출발 오케이 저기 지키도록 하자 빨리 가 빨리 가 지금 은행이 어? 옆에 옆에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야 이녀석들 감이 우리가 있는데 은행을 털려고 해 과연 어디서 돈이 털린거지? 여기 문이 열려있어 잘 수색해보니 오 아래 지하 1층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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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가 씨를 놀러가다시 기어가 아 피가 없으면 죽는다군 이럴수가 여러분들 저는 그냥 평범한 인간할래요 여운은 근데 여기 돈이 어? 그대로야 그래 털리지않았구나 다행이다 휴 아 여러분들 저는 그냥 평범한 인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제 목숨은 소중하니까요 그냥 평범하게 살래요 그게 좋을것 같습니다 집에가서 엄마한테 김치찌개나 끓여달라고 해야겠다 아 배고파 야 미호야 너도 퇴근해 나 이만 퇴근해 나 이만 퇴근해볼게 엄마가 기다리고 있거든 나도 사실 영웅 아니었어 난 범죄죄했다고 멍청한 녀석 뭐 왜 니가 갑자기 범죄자야 아야 뭔지 모르겠 제가 방금 돈을 훔쳤거든 돈을 훔쳤구나 어쨌든 여러분들 좀 평범하게 살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에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